오두바이가 안나왔는데 오두바이가 안나왔는데 오두바이가 안나왔는데 이럴때 1일만 있어요 짜증만 있어요 일단 스톱 흔들어주세요 일단 좀 가까이서 살살 흘려주시면 돼요 좀 더 가까이 그 정도 거리 그 정도 거리 그 정도만 뿌려도 색깔 다 맞으니까 이따가 문짝이랑 색깔 맞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설마 맞겠죠 테크니컬 트럭은 색깔 안맞아서 상관없어요 너무 욕심부리면 늦어지기만 하고 그런거는 나중에 중국자 F90 있잖아요 F150 그거 구한 다음엔 한번 해볼까 하구요 이제 딱 그 정도면 될거라 더하지 마시고 여기 그냥 칼치게 놨는데 그냥 이 정도만 살짝 여기 그만 뿌리죠 딱 거기까지만 갑자기 색깔 맞으니까 바닥에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살짝 들고 있어야겠네요 뭘 받친다던가 그래야 하는데 책같은거 뭐 뭐 뭐 뭐 뭐